지난 23일 토요일, 인천글로벌 캠퍼스에서 Talk to me in Korean 워크샵이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행사는 인천글로벌 캠퍼스 소극장에서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양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샵을 위해 Talk to me in Korean 측이 방문하였고, 다양한 강연과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Talk to me in Korean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언어 애호가들을 위한 등불 역할을 하는 기간으로 다양한 언어 교환은 물론이며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언어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샵의 주제는 Korean for Everyone이었으며, 언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문화를 탐험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행사는 4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1시부터 12시까지 Korean for Everyone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약 1시간가량의 점심시간을 가진 후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 4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끝난 후 문장을 실제로 구사해보며 문장구사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활동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주최 측에서 준비한 한국문화 퀴즈 섹션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행사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외국인 학생들은 물론이며, 교수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RBS 최유진입니다. RBS 최유진입니다. RBS 최유진입니다. RBS 최유진입니다.